화랑대역은 경춘선에 위치한 철도역이었다. 역명은 인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별칭에서 따온 것이며, 개통 당시 역 이름은 태능역이었다. 폐역 이전에는 1일 7회의 무궁화호가 정차하였다. 그러나 복선 전철화로 경춘선의 선로가 이 역을 경유하지 않고 망우갈매를 잇는 노선으로 이설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 성북 퇴계원 구간이 폐선되면서 화랑대역도 함께 폐지되었다. 마지막 화랑대역장은 신설된 상종역의 역장이 되었으며,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스탬프는 상종역을 거쳐 광운대역으로 이관되었다. 경춘선과 6호선의 환승은 폐역 9년 뒤 6호선 신내역이 개통하며 가능해졌다. 과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카투사 지원병들이 캠프 잭슨에 위치한 카투사 교육대로 입소하기 위하여 2역까지 운행하는 열차가 정차하였다. 역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300호로 지정되어 폐역 이후에도 그대로 남았으며,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승강장 주변에 미카역 혁이형 증기기관차 및 협계객차가 전시되었으며, 2018년에 철도공원이 들어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